우리 슈가찡이 먹방 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양채 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야채 아입니까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억수로 맛있는 야채 아입니까 줄기부터 아삭아삭 잘 먹네 우리 쨍이는 야채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아입니까 바로 똥 똥인데 똥이 질어진다는거 아입니까 아시다시피 똥이 질어지면 청소하거나 치우기도 힘들고 잘못해서 밟게 되면 냄새가 억수로 난다 아입니까 그러면 둘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기가 좀 힘들어 아입니까 우리 쨍이 정말 많이 컸지예 태어난지 7개월 입양한지 3개월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처음 볼때보다 3배나 더 컸다 아입니까 머리에서부터 등까지 검은색이 뚜렷해지고 귀 뒤에 흰색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매력입니다 눈이 커가지고 다 잠길까 하는 실컷은 뚜껑도 해봤는데 잘 때는 눈을 꼭 감고 잘 자되예 이제 거의 다 무궈나본데 우리 사랑하는 수고가 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